10살까지도 할 것 같아. 챕터 2라니까? 6까지 하지 않을까? 챕터를 딱 정리한 게 10년이라고 치자. 나이 먹고 노모드림 아카펠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디너쇼 하면 돼 그때는 진짜. 재밌겠다. 얼마나 재밌겠어. 야 그때 다 아미들도 다 할망구 돼가지고. 아니 할망구까지는 아닐 거야. 우리도 할망구 돼가지고. 그러면 우리가 한 60은 돼야 되지 않을까? 그게 한 챕터 6 정도 되지 않아요?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번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팬분들도 점점 이제 우리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. 그죠.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음악을 계속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쪽팔이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.